과장님 쳐다보지 마 바로 기 잡아 그치? 길동도 잡아라 자 잡아놓고 안 걸려 목길 하나 잡고 진아 수입해보자 손목 잡아야지 나연아 엉덩이 깔아야겠다 나연아 엉덩이 깔아야지 뒤로 말고 엉덩이 깔아야지 우리 어떻게 했지? 골반 양손 골반 무릎 하나 세우고 진아야 오른손 목길 부탁 잡아 나연아 양손 골반 그러자 깊숙 잡고 양손 골반 나연 양손 골반 수입해보자 동갑 뒤로 빠진다 그렇지 뒤로 다시 한번 괜찮아 양손 골반 그치 괜찮아 그래도 묶인 뜯으려고 해야 돼 양은아 묶인 먼저 뜯으려고 해야 돼 양손으로 방금처럼 양손으로 묶인 먼저 뜯으려고 해야 돼 대각선으로 잡고 양손 골반 양손 골반 그렇지 자 이제 수입해보자 땡겨와서 총크 걸어봐 총크 그치 뜯고 나이스 다시 양손 골반 나연 양손 골반 나연 양손 골반 짚어야 돼 잡았다 묶인 뜯어 묶인 뜯어 나연아 묶인 뜯어 양손아 묶인 뜯어 땡겨와 땡겨와 그러지 나이스 나이스 야 내 뒤로 있어봐 천천히 천천히 나연아 브릿지 하고 상체 숙이고 계속 움직여야 돼 나연아 계속 움직여야 돼 나연아 움직여야 돼 나연아 움직여야 돼 초크하지 말고 우리 좌우 브릿지 어떻게 했지 이제 계속 움직이면서 공중으로 찬도가 트는 보잉에 나이스 마운트 해보자 에이스 마운트 천천히 하나하나 먹고 왼쪽 발 치지 마 오른쪽 발 치지 마 왼쪽 발 치지 마 괜찮아 괜찮아 왼쪽 발 치지 천천히 천천히 오른쪽으로 틀어 나연아 오른쪽으로 틀어 나연아 오른쪽으로 틀어 주자 그렇지 팔 하나 먹고 그러지 좌우 브릿지 하려고 해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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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왼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목 땡겨오면서 상대의 기도 한 번 더 그렇지 다시 나연아 양손 골반 나연아 양손 골반 나연아 양손 골반 방어했어 괜찮아 나연아 뜯고 그렇지 뜯어 양손으로 골반 양손 그렇지 무릎 하나 세우고 뚫렸다 옆으로 옆으로 왼쪽으로 들어와 왼쪽으로 들어와 나이스 올라가 올라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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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연아 40초 초카 안 걸렸어 안 봐 가보자 안봐 넌 봐 접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루지 눈이 안되 네가 엄번봐 양손으로 다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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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머리 당기지 말고 나연 잘하고 있어 나연 잘하고 있어 눈이 들어 지금은 머리땡겨와도 돼 너 다시 수입 그렇지 나연아 다시 골반 지퍼도 돼 30초 그렇지 안 거려 그치 나연아 다시 골반 짚어 양쪽 골반 자 땡겨봐 양쪽 땡겨봐 양쪽 땡겨봐 무릎이 어디 있어야 돼 엉덩이 뒤에 무릎이 번부 수입 번부 수입 나연아 골반 그치 무릎이 엉덩이 뒤에 있어야 돼 다시 백으로 가봐 백으로 다시 아니야 그만 뜯을래 하죠 인사하고 와 아 다행히 잘했어 아빨 아 아 아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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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